안녕하세요 모란 내가 알려줄게 모란입니다 오늘은 신승태 가수님의 브이로그를 올려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보시죠 고고 기도가 잘 듣고 계시군요 뭔 얘기인지 아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이 바닷새 김성기 선생님이십니다 강반가혜제 출신이시고요 큰 규모로 노래교실을 운영도 하시고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쁜한 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신승태에게 저에게 김밤벙어라고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 모자 쓰신 분은 노래 강사님 저 송강호 강사님이십니다 지금 신승태님은 김성기 바닷새 김성기 강사님 노래를 한번 듣고 있는 계신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는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쵸? 따라가게 내가 악본까지 보내줘 우리가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 사랑은 것도 맘에 이별한 것도 맘에 이별한 것도 맘에 할 수 있는 거라면 편안한 것도 맘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요TV라고 24시간 트로트 방송이야 오늘 방송한거 방송이 나가고 유튜브가 아니라 김성기 김성기 소프트게더 가요TV를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요 이쁘게 하고 많은 숨이 이뻐 얼굴이 이쁨과 거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샵에 다녀와야 돼야 된다고 너스레를 떠들어냅니다 그래도 이쁘네요 애들처럼 인증샷도 남겨봅니다 후잇 요렇게 이렇게 김성기 선생님 뽀지가 넘어봅니다 그리고 장소이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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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아 물개 박수 쫙쫙쫙쫙 쫙쫙쫙 내가 그럴 수 있겠어? 제한 전화번호 하나 줘봐 니가 니까지야 네 제한 제한은 엄마랑 내가 엄청 친하지 응 이시이랑 같이 세대 노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한씨는 정가은씨하고도 친한거 네 친해요 나은요 아직 니카페가 순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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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나 참 참 순수하구나 라고 생각하는건데 한가람이 댓글을 다섯 여섯 개씩 다 다 신세 신세트님이 바느질을 하려고 바느질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기친 분은 신세트님 매니저에요 굉장히 영해 보이죠 잘생기고 아무튼 두 남자가 둘 다 잘생긴건 확실합니다 네 네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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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나상도님이 가수 나상도님이 또 경연 프로그램을 나간다고 그걸 걱정하면서 저렇게 한숨을 쓰고 계시네 이런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바느질은 언제 끼려고 아직도 어 이제 껴었습니다 다 껴었고 이제 저걸로 뭐하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꼭 알게 될 겁니다 자 자 머리도 긋고 야 삭바느진도 하고 야 삭바느진도 하고 즐거운 신세트에 가서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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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을 음악을 넣어야 돼? 지금 멘트가 멘트가 안나가서 나 죽이는거야 저거 네 삭바느질 삭바느질하는 신세트에 삭바느질 하하하하하하 이쁜아 너무 신이 났 우리 승태님 신이 났습니다 아 아 으 e e o 아 아 아 아 주강월세 간발선판에 헛없는 계곡이 온 진실신판의 기도로 상정적 야심은 내 친구를 안서 참 못하고 몽불리 배신다들이여 온화 갈등으로 돌아다니고 몽불리 꽃은 노는 눈으로 맞추는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미웁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야생마시승태입니다. 트로트 전국체전 끝나고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 잘 이겨내자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마스크 꼭꼭 착용하시고 잊지 마시고요. 저 신승태도 잊지 마시고요. 꼭 사랑해 주시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행사장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제 이쪽 손. 사랑합니다. 그쵸. 너하고 만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 오늘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 팬들이 얼마나 행복해. 내 진정한 내가 좋아하는 찐가수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댓글들이. 아까도 먹을거냐? 네. 야 이거 파프리카 아니야. 난 파프리카 다 먹고. 아니야. 파프리카 아까 고 선생님 다 드셨잖아. 이거 참치와사 비리토 간이랑 그 뭐야. 노래 괜찮았죠? 네. 그리고. 노래만 괜찮으면 됐죠. 아 근데. 아 뭐했다고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울려가지고 잘 똑바로 하는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리고 방송에서 비렴 부르시면 내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대표님 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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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즈가 남았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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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해주는거야? 내꺼 해주는거야? 아 이거 하나 따면 되죠. 어 그래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노력이 빨라 있잖아. 준비. 시작.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미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깨져서 이별은 미웠고. 자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론토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아 지금 코로나 19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다 모두 힘드니까 우리 열심히 죄송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승태 가두님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합니다. 신승태 가두님을 더욱 응원해주세요. 모란 내가 알려줄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